LG전자는 스스로 따라다니는 청소기 로봇사이킹 신제품 2종을 출시했습니다. 이 제품은 청소기를 손으로 끌고 다녀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 허리에 가는 무리를 최소화했고, 또 호스 부분을 잡아당겨서 청소할 때 호스가 찢어지는 문제도 대폭 줄여줍니다. 고성능 헤파필터와 활성탄 팩을 보강해서 미세먼지 배출은 줄이면서 탈취 성능은 한층 강화했습니다. 특히 자동먼지 압축 기능은 먼지를 압축해주기 때문에 먼지통을 비울 때 먼지 날림이 적고 세척도 간편합니다. 이번 시제품 사이킹은 고성능 사양에도 불구하고 2, 30만원대로 합리적인 가격을 채택했습니다.